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육창윤 원장입니다. 복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오늘은 호원숙 작가님의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호원숙님은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이신데요 어머님인 박완서 작가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오늘은 첫 장 엄마 예찬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박완서 작가님의 70대 후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81세의 담낭암으로 타개하셨는데요 70대 후반의 이때까지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님 호원숙 작가님의 눈에 보인 박완서 작가님의 모습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이 보이고요 집안 살림살이나 여러가지 일들을 본인이 직접 다 하고 계신 부지런한 몸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에 등단을 하신 박완서 작가님이 그래도 오랜 시간 작가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지런함을 통한 건강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박완서 작가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일의 양을 조절하고 몸의 상태와 의논하면서 지내는 변화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박완서 작가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다니셨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 역시 부지런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정신적으로는 늘 젊은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머리가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홍원숙 작가님의 책 중에서 첫 장 엄마 예찬 박완서 작가님의 70대 후반의 모습 묘사된 부분, 앞부분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작품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건강 유정은 월요일 아침 8시에 날씨에 뵙겠습니다. 엄마 예찬 최근에 나온 영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를 보다가 한 장면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왔다. 케이트 윈슬렛의 아름다운 금발과 벗은 옆모습이 비춰지는데 어릴 때 방에 누우면 눈에 들어왔던 액자 하나가 생각났다. 너무 오래된 일이다. 작은 한옥 방문 위에 걸려 있었던 흑백 사진. 엄마는 1950년대 초반 잡지 라이프에 나왔던 사진을 오려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았는데 국제사진 콘테스트에서 특상을 탄 것이라 했다. 나무 등거를 잡고 물가에 서 있는 두 여인은 옷을 다 벗은 채였는데 그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그리스 여신 조각 같기도 하고 선녀 같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더덕더덕 붙여 하나의 액자에 넣어놓는 것이 유행이었지 여인의 나체 사진을 방에 걸어놓은 집은 없었던 것 같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있었지만 그 나체는 너무 아름다웠다. 엄마는 그걸 왜 안방에 걸어놓으셨을까? 나중에는 누렇게 바래고 하얀 나무태의 액자도 낡아 부서져 집수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치워버리고 말았지만 그 사진은 꽤 오랫동안 방에 걸려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를 줄줄이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3끼 뜨신 밥을 차려야 했던 엄마에게 방에 걸린 여인의 나체 사진은 파격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림과 사진이 넘쳐나던 때가 아니었으니 척박했던 시절 사진 한 장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고 신선한 위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린 나에게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던 것 같다. 또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특별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온돌방에는 낮에도 이불이 깔려있고 늘 식구들은 아랫목 이불 밑에 발을 집어넣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 방풍경인데 지금 생각하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다. 그러나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하여 이불의 감촉이나 엄마의 치마자락에서 나던 냄새까지도 떠올라오듯이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때 엄마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항상 책이 곁에 있었고 무릎에는 스웨터를 짜던 뜨개질 바늘과 털실이 있었다. 그 시절은 참으로 평화로웠다. 엄마가 만들어준 평화였다. 나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그 평화로운 아름다움이 내 평생을 지속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정서로 배어있는 것에 항상 감사한다. 어머니가 글을 쓰시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간다. 70대 후반을 보내고 있는 엄마는 지금도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하는 살림을 계속하고 있다. 가족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에 손을 놓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거의 매일 찾아오는 방문객을 맡는 일 우편물과 택배 소포를 받아 뜯어 정리하는 일 그리고 원고 청탁을 받거나 거절하는 일 마당의 꽃밭을 가꾸는 일 그리고 음악회나 전시회 혹은 영화를 보는 것 신간 서적이나 문학 잡지를 읽는 엄마의 시간은 전문 작가로서의 소임과 보통 여자로서의 생활이 날실과 시실처럼 촘촘히 짜여 있다. 내가 엄마를 존경하는 것은 주어진 일정을 해내는 모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 빡빡하거나 유난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엄마의 몸 움직임은 조용하고 작지만 빠르다. 손님은 강하고 야무져서 항상 결과물은 놀랍도록 알차고 완벽하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일의 양을 조절하고 몸의 상태와 의논하면서 지내는 현명한 지혜는 본받고 싶은 덕목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않아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신다. 힘겨워하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적당한 노동을 피하지 않으신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걷고 아직도 혼자 다니실 때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피하지 않는다. 엄마는 폐지를 주어가는 할머니, 우체부 아저씨, 야채 파는 아줌마, 정원사나 집을 고쳐주는 아저씨들과 친밀함을 유지하신다. 그건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기에 언제나 서로 진심이 전해진다.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에서 작품의 소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또한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